삼촌, 고모, 이모 하면서 우린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뒤질 때까지 같이 싸워 내가 이거 하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채팅창에는 다들 닉네임에 님자 붙여주시든가 그렇게 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개국본도 반만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 그냥 우리가 윤석열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싫어서 정치 식견들이 맞아서 모인 사람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50년, 6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이 개국본에서 뭔가 나는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 알겠지? 밥 먹고 침 먹기로 하고 싶으면 주변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가서 해 응? 알았지? 나는 영원한 개국본이야 이런 거 하지 마 영원 안 해도 돼 알겠지? 뼈를 묻는다 이런 거 진짜 하지 마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래 여기는 정치의식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야 여기서는 그냥 반만 정상이야 반만 막 개국본 회원들과 만나갖고 나는 오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 가족들 챙겨 친구들이랑 먹어 술도 친구들이랑 먹어 언제 봤다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술 먹다가 친해져갖고 그래서 사고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막 우리는 동지 끝까지 간다 피를 낳는 동지 막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같이 가면서 가면서 막 오프라인에서 술 먹고 그러다가 지네끼리 나중에 끝까지 뒤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야 어 말아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전화 통화할 때가 그렇게 없냐? 어?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막 전화 통화 그렇게 친구들 없어? 어? 친구들이랑 통화해 그 시간에 안부 전화라도 하고 뭐하러 여기 밖 갈 필요도 없는 사람들끼리 뭐하러 죽으라고 오 하이 나이스 미츠 하와이 아임 파인 땡큐 앤 유 뭐 이런 거 하지 마 어? 진짜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하지만 그러다가 침묵질하고 갈라치기하고 다 그런 거예요 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윤석열이 너무너무 싫고 이재명이 좋고 국민의힘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식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난 태생부터 다르고 어떻게 자란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누구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서로 불완전한 전제들이에요 뭐하러 모르는 사람들과 마음을 서로 연결짓고 그런 짓 하지마 서로 상처받아 나중에는 어? 그렇죠? 서로 상처받아 어? 뭐 할 때 딱 이번 총선 때 같이 으쌰으쌰하자 아 그때 되게 즐거웠다 그런 기억만 갖고 있으면 그런 기억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카톡하고 문자하고 잘 들어갔어 어? 나 이제 도착 남편한테 해 언제 와? 밥 먹었을까 남편한테 해 그 시간에 집회 끝나고 뭐 잘 들어갔어? 뭐 이런 거 하지마 알겠지? 나한테도 과도한 사랑을 보내지 마 내가 이 바닥에서 그나마 제대로 사람들과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 나한테 과도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난 스스로 밀어내 어? 적당해 적당히 어? 어? 가족들 좋아해 가족들 개총수가 뭐라고 어? 개총수가 뭐라고 개총수 밥 먹었나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 다 알아서 좋아하는 거 다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다 먹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거 자주 그 놀아줘 알겠죠? 그냥 우리는 정치결사체예요 여러분들 정치결사체니까 늘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 어? 각 각